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다부치 나와야가 지은 확률적 사고의 힘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부터 기업 경영까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승자의 철학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법, 예측이 빗나가도 살아남아 끝내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새 책을 읽다 보니까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게 주식 투자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요. 어렴풋이 확률적 사고가 뭔지는 알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책을 검색해 봤는데요. 이 책이 딱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직감이나 감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왜 확률적 사고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든 사업이든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으셔야 할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2장부터 4장은 역사, 시장, 과학과의 불확실성과의 관계, 그리고 5장에서는 확률적 사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도 너무나 재미있고 실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1장,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와 5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확률적 사고를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에세이나 소설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인과론적 세계관이나 이원론적 사고방식, 즉 흑백으로 세상을 나누려는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 외에 세상을 확률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책의 내용에서도 투자에 적용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프로로그 지속가능한 성공의 열쇠 확률적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로그 지속가능한 성공의 열쇠 확률적 사고. 백인가 흑인가 주가의 움직임을 쪽집게 도사처럼 알아맞히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만약 주가가 상승한 확률이 100%라면 전 자산을 주식시장에 밀어넣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80%이든 60%이든 주가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어느 정도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상승 확률이 80%라면 나머지 20%, 60%라면 40%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때는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운용회사 본연의 임무다. 개인도 그렇겠죠. 요컨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100%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현실에서 성공을 한층 더 확실하게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몰두한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 외에는 없다.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개연적 사고 또는 확률적 사고를 몸에 익혔다고 해서 확실히 성공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약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사고법이 매우 중요하다. 확률적 사고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명확한 정의도 없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세상을 확률적으로 파악하고 무슨 일이든 절대 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확률적 사고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취지다. 확률적 사고는 간략하게 정리된 사고 체계가 아니라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 즉 어떻게 의식을 개혁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로버트 루빈의 개연적 사고를 살펴보자. 확률적 사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지금 내가 예측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 내 인식이나 예측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늘 던지며 어떤 사태가 어느 정도 확률로 일어나는지 되도록 객관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그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태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헤아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확률의 문제이다. 잠깐 이 예측은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100% 확실한 것은 없다.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종목을 살 때는 항상 이 주식이 100%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 외에 이 주식이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매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률적 사고의 적용 범위. 확률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대상을 다룰 때 요구되는 사고법이다. 하지만 일상적이며 단순한 사항은 확률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비확률적인 사고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확률적 사고법이란 인과론, 결과론, 이원론, 노력만능론 등을 가리킨다. 인과론은 A이기 때문에 B, C이면 D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다. 결과론은 결과가 전부이고 승자는 이길만 했기 때문에 이겼고 패자는 질만 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원론은 모든 사물을 백과 흙 중 하나로 보며 노력만능론은 정신론의 일종으로 설령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노력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본다. 이런 세계에는 확률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저는 한때 노력만능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비확률적 사고 또한 상당히 유효하며 강력한 사고법이다. 단 복잡한 사물과 현상을 상대할 때는 우연히 크게 작용하며 때로는 결과를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확률을 배제한 사고법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불러온다. 그래서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 복잡한 현상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등 시장거래나 투자다. 물론 한방을 노리는 단기적 성공이 목표라면 확률적 사고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성공해서 이익을 크게 내더라도 결국 큰 손실을 잇고 그때까지 낸 이익을 깡그리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숱하게 많지만 오랫동안 성공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50년 이상 주식에 투자해 수십조 원의 자산을 구축했다. 버핏은 우량기업의 주식을 가격이 낮을 때 구입하고 몇십년간 보유하는 장기투자로 유명하다. 그 자신은 확률적 사고 혹은 개연적 사고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장기투자의 사고방식은 진실은 장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확률적 사고와 이어져 있다. 단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확률적 사고는 필요가 없다. 확률적 사고는 장기적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장기적 성공과 단기적 성공은 전혀 다르다. 사실 장기적 성공은 단기적 성공의 축적이 아니다. 장기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성공을 하기 위한 사고 자체를 바꿔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식투자와 같은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주식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운에 좌우되는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을 넘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귀찮은 사람은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육면체인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중에 어떤 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6만원을 받고 6이 나오면 24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1에서 5가 나오면 이기고 6이 나오면 진이 이길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즉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6분의 5의 확률로 6만원을 따고 6분의 1의 확률로 20만원을 잃으니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1만원이 이 게임의 기대값입니다. 즉 게임을 했을 때 1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 게임에서는 1회당 획득 가능한 최대 상금이 6만원인데 비해 최대 손실은 24만원이나 된다. 이길 확률은 높지만 이익은 작고 가끔이지만 손실은 크다. 일어나는 현상과 발생하는 손익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게임처럼 손익이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이길 확률과 기대값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길 확률은 높지만 기대값은 낮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우선해야 할 것은 기대값이지만 마냥 기대값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냥 미천이 24만원뿐이라면 이 게임의 기대값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참가하지 않는 편이 좋다. 1회에 24만원을 잃고 재도전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6분의 1이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대값만이 아니라 최대 손실액도 고려해야 한다.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최대 손실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한편 자금이 풍부해서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볼 가치가 있다. 여러 번 시도하면 기대값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시도하면 1회당 1만원을 거의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다. 즉 방금 전에 1만원이 이 게임의 기대값이라고 했지만 이게 한 번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한정 반복했을 때의 기대값인 것입니다. 이 뒤에는 확률 분포도 나오는데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되든지 그리고 왜 한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즉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큰가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겉보기 우연과 진정한 우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오른다는 막연한 예측이라면 맞추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한정해 보면 한 달 뒤에는 주가가 오른다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예측이나 예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누가 말하더라도 대개 50% 이상의 확률로 정답이 된다. 주가는 일정 기간을 놓고 살펴보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 통계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항상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내리막길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주가가 몇 퍼센트 오른다? 과 같이 통계적 사실 이상의 일을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되었든 빗나간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의 모든 전문가의 예측은 빗나가게 된다. 즉 이렇게 수치를 딱 정해서 예측을 한다면 모든 게 다 빗나간다고 합니다. 경의적인 승률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들은 주가의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숱하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는 우연히 결과를 맞히는 사람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없고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숱한 사람 중에서 우연히 계속 맞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워렌 버펫은 지적이며 깊은 통찰력인 진인 인물이고 50년 이상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저자는 불확실한 확률적인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꼭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확률적 세계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겉보기 우연과 진정한 우연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연이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입니다. 즉 길 가다가 몇 년 동안 못 보았던 지인을 마주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정보가 있다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실상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데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이는 것이다. 왜 우연히 생긴 일로 보이는가?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 수집 능력과 계산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우연이다.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예측도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확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예매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 된다. 겉보기 우연과 진정한 우연은 둘 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측도 통제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같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점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점을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무엇이 일어날지 불확실하지만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리스크라고 부르고 확률조차 추정할 수 없는 것을 협의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한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상이 운명에 의해 정해졌다고 느끼고 주가 예측을 믿고 영웅과 평범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승자가 최강이라고 생각한다. 현생 인류는 15에서 20만 년쯤 전에 원인에서 분화됐다. 15만 년 전이라고 하면 원시시대이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때보다 진화하지 않았다. 현생 인류의 두뇌구조를 갖추게 된 기나긴 원시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연을 필연으로 간주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즉, 일정한 유형을 찾아내는 일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었다. 오히려 뭐든지 뱀이라고 잘못 보는 편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단순화해서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사고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나무 아래 가면 사과가 떨어진다. 샘이 솟아나는 곳에 가면 동물이 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기에 확률적 현상이지만 원시시대에는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그다지 없었고 오히려 인과관계를 유형화해서 기억하는 편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요컨대 우연을 필연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은 원시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고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진화를 위한 능력이었다. 하지만 뇌는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주식시장, 기업 경영, 전쟁, 국가 운명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우연히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일에는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복잡한 현상에서는 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하며 그런 면에서 현대에는 확률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률적 사고를 못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확률을 왜곡되게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즉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실시대에도 현대에도 마음가짐은 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는 마음가짐이 성공을 초래한다는 인과관계가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복권과 같이 완전히 확률적인 현상에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 투자도 복잡한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100% 승리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100%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을 하고 확률적 사고를 주식 시장에 적용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얼마 안 되는 확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전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하면 방법 자체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든지 이번에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성공을 계속할 수 없다 같이 인과관계를 확률적으로 파악하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에는 함정이 있는데 결과론적 가치관에서는 승자는 만사 제쳐두고 칭찬받고 패자는 피로 이상으로 경멸을 당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과잉 확신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이 실제 이상으로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경기에서 성공의 70%는 감독의 힘, 30%는 우연에 의한 것이지만 감독 자신이 100%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순간 패배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론과 이원론의 함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온갖 다양한 일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고자 하며 모든 일을 흙과 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선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을 좋아하게 마련이고요. 과잉되게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백과 흙으로 나누려는 사고 방식이 인간 세상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며 또한 그것이 문제의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논의까지 집어삼켜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과론과 이원론은 복잡한 현상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은 어느 정도 복잡한 채 이해해야 하며 고정적인 틀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수단이 도움이 되며 또한 그런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없기에 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5장 확률적 사고의 힘 불확실한 미래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 생각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세계는 불확실성의 안개에 쌓여 있다.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불가사의한 효과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세계라면 필요 없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 바로 확률적 사고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계에서 필요한 것 불확실한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불확실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사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상 무엇이 올바른 방식인지 미리 알 수 없다.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의 대처법을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성질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첫째는 다양성을 확보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기법, 다양한 재능과 같은 다양성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는 힘이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분산 투자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다변화시키고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항상 5에서 10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패할 때 타격도 덜 받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의 허용과 활용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실패를 피할 수 없다. 불확실성은 인과관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올바른 방식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뛰어난 실력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나며 올바른 방식과 실력은 확률이라는 필터를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요컨대 실패를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우연을 방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골치아픈 환상이 있다. 우연이 우연인 이상 우연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우연의 결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실패는 너그럽게 봐주어야 한다. 오히려 그런 실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사람인 루비는 실패한 거래가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털어놓았다. 불확실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배우고 수정하는 힘이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투자에서도 실패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방법을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을 동발한다.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실력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것도 모두 확률적인 현상이다. 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으로 보면 확률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 왕왕 있다. 확률은 횟수가 거듭되어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확률은 단기적인 일보다 장기적인 일에서 안정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지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연은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확률뿐이다. 성공 확률이나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다만 그 확률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만 한다. 보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확률은 기간이 길어야 의미가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시도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우연이 생겨나 영향을 상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안개가 차츰 거친다. 불확실성 세계에서 진실은 시간을 오래 두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나타낸다. 버핏이 장기 투자로 성공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보답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나 비효율이 많은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을 거두는 법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 높은 확률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장기적일 때 안정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방법을 장기적으로 적용을 해야 결국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가 결국에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실패는 악이 아니다에서 성공이 파멸로 이어진다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대답한 경우는 적다. 처음에는 상황을 보면서 해나가고 잘 풀리면 점점 간이 커진다. 그래서 처음 실패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치명적이지 않다. 그런데 성공에서 대담해진 뒤에 실패하면 대담하게 했던 것만큼 영향이 크고 때로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파멸적인 실패는 보통 단독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이고 큰 실패를 초래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이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확실성 세계에서 성공은 늘 돌이켜보고 분석해야 하며 스스로 교만과 자만을 제거해야 한다. 사람은 과잉 확신 편항 때문에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느끼고 자신감을 갖는다. 그러다가 한 번 실패를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파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이게 충분히 증명되었고 현실 세계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묘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성공이나 연전연승은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모두들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심성 있게 투자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공이 쌓일수록 투자 금액을 점점 늘려 나가고 내가 주식 투자의 천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점점 투자 금액을 늘리죠. 하지만 주식 시장은 확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자신이 자만해서 한 종목에 집중한다면 한 번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공할 때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실패의 여지가 없나를 검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피하고 오랫도록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평상시에 오히려 작은 실패를 해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니 부정하면 안 되고 항상 실패와 마주 서야 한다고 하고요. 작은 실패는 큰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와 같기 때문에 작은 실패를 했을 때 다양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면 큰 실패를 겪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기피하고 외면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한층 큰 실패를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피하고 이길 싸움을 한다. 역사에서 명장들은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골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클 때도 대군을 동원해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멸을 피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승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대폭낚시에 매수를 하고 적정 가치보다 싼 주식, 특히나 20% 이상 싸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항상 이길 확률이 큰,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만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위기관리를 한다. 위기관리는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이 위기관리의 본질이다. 기업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기업이 견뎌낼지 검증한다. 위기관리의 진정한 과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가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도, 체면도, 재산의 일부도 잃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 시 항상 이익만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봤을 때 얼마나 손실 금액이 될지를 예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손실 금액이 치명적이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확률에는 큰 수위 법칙이 있다. 많이 시도하면 확률이 훨씬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적게 시도하면 확률대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큰 수위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과 하강이 되풀이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량기업의 주가는 연평균 7.6%가량 상승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자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계산하면 1년의 주가 확률은 60.5%이지만 10년의 상승 확률은 80%까지 올라간다. 이길 확률이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내일 상승할 확률은 50.7%로 거의 절반입니다. 어떤 우량기업이라도 하루에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도박에 가깝다.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하락 확률이 높은 주식 역시 시간이 지나면 확률이 높아진다. 큰 수위 법칙과 시간의 효과에 의해 진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명료해지며 올바른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의 차이가 서서히 커진다. 단기간의 결과는 실력보다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은 우연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게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단기간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에 가깝게 보이지만 좋은 방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성공한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행착오와 개선을 해나가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인 성공은 단기적인 성공의 합이 아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해야 확률적 사고를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또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확률적 사고를 적용해서 실행해보고 검증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경기 침체나 시장 조정이 왔을 때 하락폭을 계산을 하고 앞으로 이만큼 하락했으면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한테 맞는 투자 방법, 즉 성공한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확률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만 알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